만원의 행복 왓챠편 상점이 없네 시드가 별론데요 왓챠편 만원하면 대주교지 어 다 나왔네 층 두개만에 덱 완성되는 왓챠 아 저거 있어야 된다 나왓이 없네 보수기 배달원 안 나오면 마지막 상점에서 배달원 먹어주세요 배달원 찬스까지 감사합니다 두두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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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시 망골드 됐다 두둠 우와아 이러다가 맞서 터지고 DB 놓아야 되는 거 아냐 육즈벨 보스 육강렬이네 격분 4평 마요 젠장 제거만 쭉하면 되는거 아닌가 숟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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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강렬 로고 숟가락 2평 2평 3평 불타는 엘리트 숯깔김 아 전경기에다가 그러면은 일반 몹 잡을까? 나 물음표 갈라 그랬는데 음 노래를 잘하는 그룹 까먹먹 손절 마요내나 마요 숟가락 손절 벽본 손절 벽본 손절 벽본 손절 벽본 손절 전지 박제고기 얼눈 얼눈있음 이제 추웠을 때 걱정 안해도 된다 마요 왜 안줘요 거기 아 이 버그는 뭐 아 버그 뭐야 대체 서랭이 게임 아까부터 이제 꾸 층 하나씩 더 올라 메가 크리슨버그를 고쳐라 슈퍼 패스트라서 잘 걸리는 건가 아 소스는 으아 x2 병갈김 정혼돈 정혼돈 마음의 옷은 수렘선 슬더스 공약 워너넥 카드를 마이크에 대고 말한다 아 얼른 안 봤다 포베레? 화잼속수 으아 하하 만병치약통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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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요가 두개나 피로 지나갔을텐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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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하 하하 아 잠만 드롭게 약하네 힘든 생렬다 와우 와우 땡큐 20months 서브스크립 와우 와우 와 20개월이다 몸부림 광기 왔던 길로 돌아간다 왜 화벌이 이거만 있으면 되는데 마요랑 사실 한국 사람인데 20개월 동안 컨셉을 유지한 거라면 20개월 컨셉이면 정해야죠 아 와 자동사장 삼코덱이라 코스트가 되게 자주 보자라네 담배 담배 피자 담배 피는 왓츠 아 스파 표창이다 죽어라 순수 순수 그 얼불순 이게 왓츠다 아이스크림 히에이 스파 아멘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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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 헤이미 첫 턴 뭐한테나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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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from lord ㄷ 앗 개똥끼 테트만겜 테트 테트 뿌요리스 뭐 지우지? 관절 부수기 지울까? 어차피 표창 있는데 마요 지워도 될 것 같긴 한데 마요 강화? 휘갈김 강화? 휘갈김 근데 경각격본이면 어차피 마요도 필요 없는데 미친 캐릭이라 필요한게 없다 기도? 취미로 기도할까? 아 아니 근데 기도에도 슬 공격하대가 없다 어차피 깬건데 뭐 취미로 기도함에도 오우 텔페이직 미터는 없다 미터는 없다 개꿀 바보inned tele Au Fel chase 하 어쩔 그 내 왜 굴 너 날 아 뭐야 딩 흡연 배달원 가자 그대 배달원이셔도 살 거 없잖아 아 6을 다 쓸어다오면 돼 뭐 순수배 지워주겠죠 안돼 배달원 추가 안했어 어 저에서 배달원 추가하면 갑자기 뿅 생길까 캐리어 더 캐리어 더 커리어 캐리어 커리어 흠 안되나 되네 퍼즐 장화 부츠 가방 꽃 돌 가지는 좀 병 시계 딸기 오리아르콘 크림 지울게 없네 은 분화 지울게 순무 비늘 이력 금강점 숫돌 망고 펜촉 회중시계 쌍절곤 회시계 거리 미라순 펜타그래프 조개나 조개나 펜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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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배 은 캘리 뿔 양초 끝 양초 야 망골드 다 못쓰는구나 아 아 육을 드럽게 받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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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엄청 세진 것 같은데 알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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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켈리개굴 켈리개굴 정상에 거의 80방어 오르네요 미쳤다 진짜 아침도 할걸 잠깐만 한번더 피해를 138만큼 4번 줍니다 1코스트 138 곱하기 4들 심장 아이고 세상에 하늘은불님 만원성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일은 내일은 오늘은 토요일 저녁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저녁은 첨탑이 없다 오늘 10만골드 아까 영 하나 잘못보신거 저녁에 술방 예정이구요 빨리 자겠습니다 제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